이천이십사 강원일보 신춘문의 시 당선작 길을 짜다 황영기 몸살난 집을 데리고 경주로 가자 빛노트가 스케치하기 전 살며시 문을 열어 비에 젖어도 바람에 옷이 날려도 좋아 아무렴 어때 나갈 때 잊지 말고 우산을 챙겨줘 돌아온다는 생각은 깊은 장롱 속에 넣어두고 먹다만 밥은 냉동실에 혼자 두고 머리는 세탁기에 TV는 버리고 발가락이 듣고 싶은 곳으로 실선으로 그려진 옷소매에 손을 넣고 버스에 올라 별이 기웃거리기 전에 도착해야 해 능소와 꽃잎 같은 사연을 페달에 담아 바람에 날리자 친구가 필요할 거야 그럴 때는 친구를 잊어 무덤 속 주인이 말했다 지퍼처럼 잎을 내렸다 올리고 꽃은 단추처럼 피었다 떨구어 줘 바람이 새등 골목에 비릿한 바닥을 핥을 때 날 실머리는 잡고 시실에 허리를 감으며 하나 둘 잘라줘 촉촉한 파스타에 울던 사람 발을 만져봐 배가 고플 거야 바늘로 빵을 찌르는 제빵사의 손길 먹줄 실 뽑아 바닥을 튕기는 거미의 솜씨 어긋난 선을 바늘이 엮어주면 옷이 한눈의 주인을 찾아 보란듯이 걸쳐줄 때 그거면 충분할 거야 버스는 늘 먼저 떠나 박물관 뒷길은 혼자된 연인만 걸어가지 거기 길이 끝난 곳에 당도하면 길과 길을 잇는 재봉틀이 떠오를 거야 한 벌의 옷을 짓고 거기에다 누군가 몸을 넣는다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머리끝에 꽃이 달리잖아 2024 강원일보 신춘문의 시 당선작 길을 짜다 황영기 시인의 시였습니다 심사평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길을 짜다 제목 그대로 길을 짜가는 열린 상상력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왜 열린 상상력인가 봐요 심사위원들 성함을 안 적어놨네 죄송합니다 열린 상상력이라고 쓴 이유가 뭔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열린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했죠 읽는 이에게 감상의 즐거움과 동시에 자유로움을 선사하는 매력이 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유로움을 선사했대요 열린 상상력이 돋보인대요 감상의 즐거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린 상상력과 자유로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상의 즐거움은 웬만한 내공이 아니면 이런 시를 읽고 감상의 즐거움을 읽기는 힘들겠죠 아무튼 굉장한 시입니다 제가 이제 좀 적어놨는데요 연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상 이율연자에 생각산자인데 예를 들어서 기차 하면 기차가 여행이라는 말과 여행이라는 말을 이어서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것 이어서 떠오르게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연상이라고요 연관된 생각이죠 기차 하면 여행 철도 또는 뭐 이렇게 긴 길게 생긴 차 뭐 이런 연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영어로는 association 이라고 하는데 또 자유연상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연상 free association 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프로이트의 심리학 용어입니다 연상은 연상인데 자유롭게 연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연상 기법 이라는 말을 씁니다 심리학 용어에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최면에 걸린 환자가 의사 앞에서 의자에 눕듯이 앉아가지고 누워 있듯이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막 떠올려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그 논리적 맥락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막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 어떤 기억을 찾기 위함입니다 내가 의식할 때는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이 어떤 의식하지 않고 마구 그냥 생각을 말할 때 그때 떠오르는 그 내용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자유연상을 하게 해요 그 생각이 아무리 보잘것 없고 괴상하고 허접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표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맥락과 논리에 맞지 않고 또 무엇이든 그냥 막 생각하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한 것들은 전부 다 어떤 하나로 깨어지는 서사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마치 그 생각의 파편 같아요 맥락 없는 어떤 생각의 파편 같은데 그런 파편 같은 생각들을 나중에 다 들은 다음에 종합해보면 결국 의사는 의미를 찾게 되죠 거기서 뭔가 정보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하는 기법을 프로이트는 그 기법을 프로이트가 심리치료에 사용했는데 그 기법이 바로 자유연상기법이라고 합니다 각 문장, 각 표현들이 아무런 맥락도 의미도 없고 전체를 조립했을 때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시가 바로 그렇게 쓰여진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상작용 또는 연상효과라고 하는데 association effect 그렇게 이제 작용하는 과정을 계속되는 그 과정을 연상작용이라고 하고요 초두효과라는 말을 써요 primary effect라고 해서 초두효과는 사회학이나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가장 먼저 언급된 말이 가장 기억이 잘 되는 어떤 심리효과를 초두효과라고 해요 그런데 또 점화효과는 primary effect라고 해서 점화효과는 뭐냐면 기차를 생각하면 여행이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효과죠 그러니까 그 다음 생각이 떠오르게 만드는 효과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꿈을 꿀 때 가끔 보면 전혀 맥락 없는 꿈들을 꿀죠 나하고 아무 상관 내가 살아온 삶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떤 꿈을 꿔요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그리고 또 꿈도 이상해요 현실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부서진 장면들을 이렇게 꿈꾸기도 하죠 뭐 아주 이상한 어떤 뭐 이렇게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처럼 자유연상 기법에서는 생각에 맥락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작품 보겠습니다 이런 류의 소설은 아니 소설이 아니라 시는 해설하기가 참 걱정돼요 이렇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해설할 수 있을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도 해 보겠습니다 길을 짜다 라고 했는데 길을 짠다 길을 짜는 것에 또 이것도 그래요 길하고 짜다는 전혀 안 맞죠 길을 내다 또는 길을 건설하다 길을 만들다가 맞는데 길을 짜다 라는 말로 이렇게 이어놨어요 이렇게 영어에서 이걸 갖다가 길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내다가 오는 것이 colorcation 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아마 그 juxtaposition 이라고 해서 아이고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collocation 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한국어로 하면 그러니까 길을 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그 옆에 병치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 옆에 병치시키는 단어는 내다 만들다 건설하다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짜다가 나와버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어떤 연결성이 없는 단어들이 자꾸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의식하고 나오면은 누가 길을 짜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길을 내다 건설하다 이런 말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자유연상 기법이기 때문에 짜다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또 여기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은 길기 때문에 길을 실로 연상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린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연상 아까 그 심사평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자유로움이라는 것 네 그렇게 자유로운 연상을 하게 하는데 마치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심립치료를 받는 환자처럼 막 거리낌 없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네 원문 들어갑니다 이거 병치라고 써드릴게요 병치 다른 말로 영어로는 쩍스트 포지션이라고 해요 아이고 쩍스트 포지션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자유로운 어떤 연상을 하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이 계속 나열됩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도 이거는 무의식 속에서 기억된 생각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어요 각각의 문장은 다른 어떤 사건들과 연결이 안 되지만 전체를 합쳐보면 의미가 발생합니다 이런 시를 즐기는 분들 많아요 저도 좀 즐기는 편입니다 자 봐요 몸살난 집을 데리고 경주로 가자 우리가 집 했는데 지금 제목이 길이니까 떠나는 거죠 이렇게 떠남이 또 연상되겠죠 그 떠남에 기대어서 여행을 가요 그리고 또 여행이라는 연상이 있으면 또 이 화자는 여행을 경주를 갔었나 보겠죠 그래서 여행하면 경주가 떠오른다든가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집을 두고 떠나는 것이지 어떻게 집을 데리고 떠나겠습니까 그러나 화자는 자유로운 연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데리고 여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또 집도 몸살난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은 어떤 그 집이 그러니까 집은 몸살나서 쉬던 것이었던 기억이 떠오른 거겠죠 그 기억이 그래서 몸살난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집이 점화해서 한 연상이 바로 집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 단어를 점화한 것은 몸살난 거죠 그 몸살난 것이고 또 경주로 여행을 갑니다 빈 노트가 스케치하기 전 살며시 문을 열어 이렇게 자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자유로운 연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노트가 비어 있어야 생각을 자유롭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나 우리가 언어적 논리 맥락에 맞는 연상을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이 있으면 맥락이 생겨버리잖아요 그 맥락이 생기기 전에 빈 노트 즉 생각이 비어 있을 때 의식이 비어 있을 때 의식이 비어 있을 때 의식의 기록이 생기기 전에 살며시 문을 연다고 해요 네 생각의 문을 열겠죠 자유로운 연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의 문을 연다라고 해요 지금 뭐 하고 있죠 길과 길 여행 또 경주 그리고 이제 지금 뭔가 떠나는 거죠 여행 그런데 이제 또 그 여행이 또 어 점화해서 다른 생각이 나게 하는데 비에 젖어도 바람에 옷이 날려도 좋아 아무렴 어때 여행이란 무작정 좋다라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나갈 때 있지 말고 오산을 챙겨줘 라고 했는데 챙겨줘요 음 근데 이제 나갈 때 여행을 하는데 음 출발할 때 우산을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화자의 무의식 속에서 기록된 어떤 파편적인 화자만의 생각이겠죠 화자만이 경험했던 무의식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험 내용이겠죠 나갈 때 뭐 우산을 안 가지고 간 기억이 많다든가 하는 거겠어요 네 그리고 잠깐만요 돌아온다는 생각은 깊은 장롱 속에 넣어두고 돌아온다는 생각 여행할 때 돌아온다는 생각 안겠다 뭐 이런 건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생각을 깊은 장롱 속에 넣어두고 먹다만 밥은 냉동실에 혼자 두고 근데 이 안 맞죠 다 언어가 잘 안 맞아요 이렇게 맥락이 다 끊어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장롱 속에 넣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생각을 깊다라는 것과 또 장롱 깊음 이라는 깊음이라는 단어가 연상시킨 것은 장롱 속에 자신이 언젠가 무의식 속에 기록된 어떤 그 기억 속에서는 장롱 속에다 뭔가를 넣어두었던 기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생각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다만 밥은 냉동실에 혼자 두고 밥을 넣어두지 또 이 지금 여기다 이거하고 바뀌었으면 좋겠죠 이렇게 또 혼자 두고 그래요 이렇게 혼자 두고 밥을 혼자 두고 안 맞죠 네 안 맞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화자의 자유연상인 겁니다 네 화자가 어떤 맥락에 맞춰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치 환자가 의자에 앉아서 의사에게 떠오르는 대로 아무거나 말하듯이 떠오르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억이 있었겠죠 의식하고 있을 때는 기억에 떠올릴 수 없지만 무의식 속에 기억은 남아있는데 그 기억들이 아무렇게나 연결되는 거예요 기억이 왜곡돼가지고 그렇게 떠오르는 기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는 세탁기에 TV는 버리고 발가닥에 듣고 싶은 곳으로 실선으로 그려진 옷소매에 손을 넣고 버스에 올라 맥락이 각 문장이나 어구가 맥락은 안 맞지만 하나로 끼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우선 네 가늘고 긴 것 이것은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가늘고 긴 것 계속 나오는데 뭘 짜고 있어요 길을 짠다고 있는데 가늘고 긴 어떤 길을 짠다고 있는데 사실 지금 화자는 생각에 아주 광활한 지평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 시인이 그 광활한 지평을 짠다고 생각하면서 쓰진 않았겠지만 제가 읽은 분위기는 네 어떤 생각의 지평 아주 광활한 생각의 지평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생각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결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의 지평에서 마치 생각의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그 생각의 나무가 자란 상태에서 열매가 맺듯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생각의 지평 무궁한 생각을 해서 마치 막 널부러지듯이 그 지평의 생각을 널부러 들여 놓은 것처럼 막 생각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네 음 어떤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놓은 것도 음 어떤 그 여행이라는 단어 또는 어떤 길이라는 단어의 점화효과로 발생한 생각의 길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머리를 세탁기에 머리를 세탁기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티비를 버리고 티비를 버리는 이유도 이유도 없이 맥락이 없죠 왜 티비를 버리겠습니까 이렇게 발가락이 듣고 싶은 곳으로 듣는 건 귀로 듣는데 발가락이 듣고 싶은 곳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발가락이 생각났는데 실선으로 여행이다 보니까 발가락을 떠올렸는데 여행이다 보니까 장소가 나오고 또 장소인데 듣고 싶은 이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전혀 어떤 말들이 연결이 안됩니다 네 무의식이 어는데 제정신이 아니겠죠 실선으로 그려진 옷소매에 손을 놓고 버스에 올라 라고 합니다 네 별이 기웃거리기 전에 도착 해야 해 맥락도 없지만 가끔 정신이 들어요 이렇게 음 별이 기웃거리기 전에 여행은 지금 여행이라는 어떤 길과 여행 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은 어떤 도착에 대한 압박이 있죠 그래서 도착해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시함으로써 지금 자유 자유 연상에 상상을 하고 있지만 그 압박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 능소화 아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능소화 식물 읽어주는 시인 가서 능소화 쳐보면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능소화 꽃잎 같은 사연을 페달에 담아 바람에 날리자 라고 표현했는데 음 능소화 꽃잎 같은 사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능소화는 실제로 사연이 있어요 능소화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눈이 먼다고 해요 근데 다 거짓말 입니다 소문만 그렇게 나있고 능소화 꽃가루가 눈에 해로운 건 사실 왜냐면 한번 들어가면 잘 안나오게 돼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도 처음에만 까끌까끌 하지 안에서 다 녹아요 그래서 실제로 눈이 멀지는 않는데 그런 속설이 있어요 능소화의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눈이 먼다는 속설이 있는데 그걸 떠올린 것 같아요 그 사연 이라는 것을 실제로 전설 속에 능소화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눈이 먼 사람이 있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능소화 입니다 능소화 꽃 아세요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페달에 담아 바람에 날리자 라고 했는데요 페달 또 자전거 페달이나 있을 법한 페달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페달에 페달에 어떻게 담아요 그죠 그런데 또 바람에 날린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자유연상이기 때문에 무의식 속의 자유연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페달에 담아 이렇게 능소화 꽃가루가 있는데 바람에 바람을 일으키는 운동력은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바람 맞는 바람 화자가 바람을 맞는 무의식의 기억은 자전거 타던 기억이겠죠 그리고 또 꽃잎에 꽃가루가 날리려면 어때요 바람에 페달에 담아 바람에 날린다 라고 하는 게 꽃가루와 연상된 그 연상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혀 또 맥락 없이 이런 말을 친구가 필요할 거야 그럴 땐 친구를 잊어 이거는 여행에 의한 어떤 연상효과 이겠죠 길 여행 여행하다 보면 혼자 여행하면 외롭겠죠 외로움 그리고 친구가 연상되는 그러니까 화자는 외로울 때 친구가 필요했죠 그래서 친구가 필요할 거야 근데 그럴 땐 잊어 무덤 속 주인이 말했다 경주 나왔으니까 고분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무덤 속 주인은 고분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네르바이올 빼미는 황혼이 질려 겨우 황혼이 질대가 돼서야 날개를 편다 라는 말 언젠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써 드릴까요 The owl of minerva 라고 합니다 네 쓸 수 있을지 The owl of minerva spread his wings only with the falling of dusk 네 이게 무슨 말일까 The owl of minerva spread his wings only with the falling of a desk 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해겔의 언어죠 해겔이 한 말인데 시대정신을 말할 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다 지나 봐야 그때서야 그 그 시대정신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황혼이 질 때가 돼서야 겨우 날개를 편다 미네르바 자신 스스로가 지혜의 여신이잖아요 지혜 근데 그 지혜의 여신의 올빼미마저도 네 그 시대가 다 지나 봐야 음 그 시대의 정신을 안다 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무덤 속 주인이 말했다 라는 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다 다 살아본 사람이 가르쳐준 말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필요할 거야 그럴 땐 친구를 잊어 우리가 행복 우리가 행복하세요 뭐 행운이 있기를 바래요 뭐 이러는데 행운을 기대하면 행운이 안 오죠 어차피 안 와요 그러니까 불행하겠죠 또 행복에 너무 집착하면 어때요 불행하죠 행복 지금이 행복한 건데 자꾸 행복을 기대해요 그럴 땐 행복을 잊고 살면 지금이 그냥 행복하다고 하면 되는 건데 지금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음이 친구인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이 해준 말은 뭐예요 음 그럴 때 친구를 잊어라는 겁니다 네 지퍼처럼 잎을 내렸다 올리고 꽃은 단추처럼 피웠다 떨궈 줘라고 했네요 네 또 갑자기 지퍼가 나오고 잎이 나와요 지퍼를 보시면 어 그 잎 나뭇잎에는 잎사귀가 있고 잎파리가 있어요 대춘잎이나 꽃동백이나 이런 칙농쿨 잎이나 이렇게 넓죽넓죽한 것을 잎사귀라고 합니다 상추잎도 잎사귀죠 근데 잎파리가 있어요 대나무나 보리 벼 이렇게 길쭉하고 얍실 얍실한 것들을 잎파리라고 해요 근데 그 사이 정확히 뭐 잎파리도 아니고 잎사귀도 아닌 계열은 잎새라고 식물계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 적당한 말이 없을까요 그 앵두 정도 되려나요 앵두는 좀 넓은가 네 약간 그 수술용 칼 메스 같이 생긴 그 잎 있죠 네 그 정도의 잎을 이렇게 보시면 마치 지퍼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그 지퍼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 잎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네 같이 연상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연상 기법이에요 네 전혀 맞지 않는 말인데 연관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꽃은 다추처럼 피었다 떨궈 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단추하고 꽃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피웠다 떨궈줘 물론 꽃은 피면 떨궈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꽃에는 꽃술이라는 게 있죠 어휴 바뀌어 버렸네 어떻게 꽃은 단추처럼 글자 숫자가 바뀌어 버렸어요 꽃은 단추처럼 꽃처럼 꽃은 단추처럼 꽃은 단추처럼 꽃처럼 단추처럼 이었죠 단추처럼 이렇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생김새에서 따온 어떤 생각의 작용인 것 같아요 꽃술을 보면 단추구멍 딱 단추만한 어떤 꽃술 모양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시인 꽃의 꽃술과 단추를 이렇게 연상시켜서 연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 다음 발자국이 새 등 골목에 비릿한 바닥을 핥을 때 이거는 또 자유연상이다 보니까 이분은 대단히 자신감을 가지고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새 등 골목에 비릿한 바닥 이러려면 의의를 써야 되잖아요 애가 아니고 그죠 의의를 써야 되는데 또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발자국이 새 등 골목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비릿한 바닥을 핥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사마저도 그렇게 무의식에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발자국이 새 등 골목에 비릿한 바닥을 핥을 때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컬러케이션 즉 평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로 시인의 자유로운 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새등 골목에서 새등 골목에서 살았을 때 어떤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발자국의 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새등 골목 좀 이렇게 좀 가난한 동네에서 새들어 살았을 때 어떤 기억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어서 이렇게 연상작용을 일으킨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실머리는 날실머리는 잡고 시실에 허리는 허리를 감으며 하나 둘 잘라줘 라고 했네요 네 그러니까 날실은 고정된 실이잖아요 세로줄 네 고정돼 있는 실이고 시실은 왔다 갔다 하는 실이죠 그렇게 해서 배를 짜는데 네 그렇게 이제 길쌈을 해요 그런데 날실머리는 잡고 시실의 허리는 감싸며 하나 둘 잘라줘 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날실은 날실의 머리를 잡는 것까지는 좀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시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천을 짜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이 시는 긴 어떤 길과 어떤 실 가늘고 긴 것에 대한 어떤 연상이라기보다는 생각에 광활한 지평을 여는 것 같다 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시실에 허리를 감는다 시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짜가는데 시실에 허리를 감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시실이 날실의 허리를 감고 있겠죠 시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날실의 허리를 계속 감으면서 짜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시에는 무의식의 언어를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어떤 의식 맥락과 문맥에 맞는 저기 맥락에 맞는 논리적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서진 어떤 무의식의 부서진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하나 둘 이렇게 뛰어서 쓰면 세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조금씩 조금씩의 느낌이라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붙였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의식이 자꾸 끊어져서 이렇게 뛰어났어요 이렇게 잘라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촉촉한 파스타에 울던 사람 발을 만져봐 배가 고플 거야 이건 조금 아픈 기억이 있었나봐요 촉촉한 파스타 파스타가 뭐 촉촉하겠죠 파스타를 몇 번 안 먹어봐서 아무래도 파스타와 울던 기억이 있었던 어떤 그런 과거에 대한 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스타에 얽힌 어떤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발을 만져봐 배가 고플 거야 이것도 발을 만지는 배고픈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물론 풀 수도 있겠죠 발을 만져보면 발이 퉁퉁 부었다든가 그러면 그날 일 많이 했으니까 배고플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라기보다는 발을 만져봐 배가 고플 거야 이것도 그냥 연상이에요 발을 발을 만져봐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인 듯 해요 과거에 육체 노동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화자는 의식을 하고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서 그냥 기억을 내뱉는 거예요 그 의미는 누가 만들어요 의사에게 하니까 그 의미는 그 파편 파편 생각의 파편을 조립해서 의미를 종합해서 짜맞추는 건 의사의 몫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의사는 누구예요 독자죠 독자가 의미를 맞춰가야 돼요 지금 시인이 즉 화자가 이렇게 말한 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독자가 화자의 생각의 파편들을 모아서 의미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시라서 이런 시들 즐기는 사람 대단히 좋아요 저도 이런 시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바늘로 빵을 찌르듯 제빵사 찌르는 제빵사의 손길 이거는 또 이 시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바늘 바늘은 왜 나왔을까요 이렇게 바늘 시인이 화자가 빵 빵을 찌르는 제빵사가 바늘로 빵을 찌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지만 그런 행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바늘은 지금 시실과 날실 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기에 연상돼서 그냥 점화 점화 효과 즉 시실과 날실 점화 효과로 나온 시인의 무의식적인 상상인 것이지 실제로 바늘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늘로 빵을 찌르는 제빵사의 손길 또 이 손길도 제빵사는 빵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손길도 여행과 실과 바늘과 이렇게 이어져서 연상된 그 연상의 작용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만요 먹줄 실 뽑아 바닥을 튕기는 거미의 솜씨 이것도 언어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래 사실은 바닥을 어떻게 튕기겠어요 실을 튕기죠 바닥에다 대고 바닥에 실을 튕기는 건데 지금 화자는 의식의 맥락적인 언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의 파편적인 언어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실 날실 또 먹줄실 또 먹줄실 하면 목수가 생각나죠 또 목수 하면 건축이 생각나고 그렇듯이 목수가 건축을 하듯이 또 거미는 거미 집을 짓죠 짓는 행위가 생각나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연상 효과에 의해서 아까 점화 효과라고 그랬죠 그런 점화 효과에 의해서 다른 언어들 다른 기억들이 어떤 파편적인 기억들이 기억의 파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긋난 선을 바늘이 엮어주면 어긋난 선도 마찬가지요 우리 뇌는 수많은 어떤 회로로 돼있잖아요 뇌가 그런 회로가 어긋나면 우리의 상상도 어긋나겠죠 기억도 어긋나고 어긋나는데 그걸 이어주는 그것을 엮어줄 수 있는 것은 바늘로 이렇게 또 바늘이 꿰매잖아요 그래서 바늘로 바늘이 떠오르고 또 엮어준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어떤 생각들이 엮어질지 옷이 한눈에 주인을 찾아 이 한눈도 이건 제가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시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띄어서 쓰면 눈 한 개라는 뜻이고 붙여서 쓰면 한 번 보아서 이런 뜻입니다 좀 기억해 두세요 한눈 한눈에 주인을 찾아 보란듯이 걸쳐 줄래 그러면 충분할 거야 버스는 늘 먼저 떠나라고 말합니다 건물을 건물을 옷 또 옷이 나왔죠 이 옷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이렇게 옷 바늘이 또 점화 효과를 일으켜서 옷을 눈에 띄고 옷이 한눈에 주인을 찾아 뭘 만들었으면 주인을 찾아 입을 사람이 있어야겠죠 보란듯이 걸쳐 줄래 사람이 이 문장의 구성도 안 맞죠 지금 이렇게 보란듯이 걸쳐 줄래 누가 한 말이에요 옷이 주어로 쓰였는데 이게 자유연상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보통 의미 있는 시를 쓰는 분들은 감히 이렇게 못 쓰죠 다 겁나 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거면 충분할 거야 버스는 늘 먼저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멀쩡한 말 같지만 기억 속에서 놓쳤다는 어떤 기회를 놓쳤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여행에 대한 과거의 기억 정도로 해석하셔야지 이거를 기회는 늘 놓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게 안 되고 그냥 과거의 버스와 여행과 과거의 의식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무의식에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일 것 같아요 박물관 뒷길은 혼자된 연인만 걸어갔지 거기 거기 길이 끝난 곳에 당도하면 길과 길을 잇는 재봉틀이 떠오를 거야 참 멋진 시 같아요 참 멋진 시라는 말에 공감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시를 한두 번 해가지고는 그래도 하나하나 즐겨보세요 조금 있으면 즐거움이 찾아올 겁니다 박물관 박물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길이 끝난 길이 끝난 곳에 당도하면 길과 길을 잇는 재봉틀 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이런 말 나오면 분위기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재봉틀 길과 길을 잇는다 실과 실을 이어주고 천과 천을 이어주고 재봉틀은 뭐예요 조각들을 붙여주는 기계잖아요 이렇게 생각의 파편들을 붙여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는 건데 재봉틀이 떠오를 거야라고 합니다 새집 새 들어 살던 골목 골목이 있고 가늘고 긴 것 실 또 옷에 대한 연상 효과로 재봉틀이 그런 어떤 생각의 파편들을 이어주는 마치 조각보를 입듯이 그렇게 이어주는 어떤 기계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어져 야겠죠 한 벌 옷을 짓고 거기에다가 누군가 몸을 넣는다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머리 끝에 꽃이 달리잖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옷이 이렇게 나오는데 옷 지금까지 한 벌 옷을 짓고 거기에다가 누군가에 몸을 넣는다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말 아까 재봉틀 라고 한 벌 옷이 지어져요 어떻게요 지금까지 맥락 없이 자유 은상 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말한 의사에게 말한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말하듯이 말한 그 생각의 파편들을 조립해서 재봉틀로 박음질 조각보를 입듯이 이어서 옷을 만든다 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옷일 수도 있고 조각보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예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환자 여기서 환자는 화자겠죠 화자의 몸을 딱 넣으면 그러니까 생각 생각에다 옷을 넣는 것 지금 생각 생각들을 어떤 화자에게 맞는 옷으로 짜가지고 거기에 화자를 딱 대입해 보면 지금 생각을 생각의 파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생각의 파편들도 옷을 만들듯이 하나를 완성을 해서 그 완성된 생각의 옷에다가 환자를 딱 대입해 보면 결과가 나오죠 이제 결과가 나와야겠죠 상상만 해도 머리끝에 꽃이 달리잖아 상상만 해도 거 아니고 이미 상상 했죠 상상했고 그렇게만 해도 그렇게만 해도 머리끝에 꽃이 달린다고 해요 꽃 머리끝 꽃이 또 머리끝에 꽃이 달린다고 합니다 꽃은 꽃자루 꽃자루가 있으면 꽃 사람으로 치면 꽃자루가 그 목이죠 목 목 목이 꽃으로 치면 꽃자루고 그 머리 그래서 머리끝이라고요 또 꽃은 그 꽃받침이 있습니다 꽃받침 꽃받침 꽃받침이 꽃이 열리죠 그래서 꽃받침을 머리끝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달리자나라고 했는데 이제 환자 즉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 있는 심리의 어떤 결과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생각의 파편을 드러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때요 그게 이제 다 짜맞춰보니까 하나의 꽃을 완성하듯 또는 어떤 건축물을 완성하듯 거미가 거미집을 완성하듯 이렇게 다 짜맞춰보니까 이제는 그 심리 결과를 다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즉 독자는 의미 있는 정보를 얻게 됐다 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얻었을까요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시 같아요 네 너무 맥락이 그러나 분명히 맥락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자유연상 기법에 의한 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면 네 제가 지금 해설한 내용들을 인정하고 보시면은 이 시는 전체적으로 쫙 깨지는 맥락이 있어요 전혀 맥락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맥락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심사평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열린 상상력 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길이라고 길만 어떤 상상하는 게 아니고 또 길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길을 내다 건설하다 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짜다 로 상상해 버리는 네 그런 열린 상상력 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린 상상력 돋보이는 작품으로 읽는 얘기 감상의 즐거움 이거는 좀 글쎄요 감상의 즐거움 못 느끼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상상의 상상의 자유로움 분명히 상상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길을 짠다라고 상상하고 집을 갖다 몸살난 집이라고 또 집을 두고 가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간다고 하고 이렇게 상상의 자유로움을 선사하는 매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4 강원일보 신춘문의 시 당선자 길을 짜다 황영기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 했습니다 감사합니다